안녕? 엘리에요. 오늘의 일기. 오빠는 나빴소. 아, 졸려. 이제 자야지. 아, 맞다.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빨리 와봐. 오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날 불렀어. 어, 엘리야, 엘리 왔구나. 오빠,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봐. 어, 나 졸려서 그런데. 저기, 불 좀 끄고 나가줄래? 뭐? 지금 불 켜달라고 나 부른 거야? 어, 그래. 야, 불 좀 끄고 나가줘. 야, 나 이제 잔다. 어, 안녕. 오빠 진짜 미왕. 뭐, 역시 공룡은 이렇게 뿔이 달려야 멋있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야. 어, 그리고 자동차 싱싱싱. 소방차구나. 어, 맞다.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오빠,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어, 엘리야, 그게 있잖아. 내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물 좀 떠다줄 수 없겠니? 뭐라고? 오빠, 지금 나한테 물 떠다달라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그래, 이 오빠가 지금 좀 목이 마르다. 좀 도와주라. 이 오빠 진짜 미왕. 내가 색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떠먹을 수도 있잖아. 어, 동생, 입은 한 번만 부탁해요. 히히, 오빠 미왕. 어머, 얘들아. 사랑하는 딸 아들아.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쁜 이렇게 공룡 모자를 사왔지 않니? 자, 그러니까 사이좋게 나눠서 쓰거라. 알겠지요? 네, 엄마. 어, 엄마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그럼 엄마는 이만. 오빠, 오빠. 엄마가 사다 준 이 모자. 어, 우리 뭘 쓸까? 그래도 오빠 나는 이 빨강색을 쓸 거야. 무슨 소리? 빨강하면 바로 나지. 아, 이거 봐. 내 옷도 빨강, 모자도 빨강. 요, 요, 요. 요즘은 모자를 크게 쓰는 게 대세지. 예, 요, 에이, 요, 에이, 요. 흠, 이거는 오빠가 쓰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 나 학교 빨강색 모자 쓰고 싶은데. 오빠는 진짜 양보도 없이. 히히. 흠, 오빠 진짜 미워. 어, 냠냠냠냠. 이게 다 뭐다냐. 어쩜 이렇게 맛있는 과자들이. 어, 내가 좋아하는 이 초콜렛부터. 어, 냠냠냠냠냠냠. 어, 냠냠냠. 어, 맛있어. 어, 그러게 말이야. 아주 맛있고 달콤한 초콜릿 과자들이 많구나. 어, 이것도. 음, 냠냠냠. 음, 냠냠냠. 어, 맛있다. 너희들 좀 천천히 먹을래? 나도 하나 먹어볼까? 음, 냠냠냠냠냠냠냠. 음,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어? 어, 이거 먹으니까 내 동생 엘리가 생각나네. 어, 얘들아. 나 이거 두 개만 좀 줄 수 없겠니? 내 동생이랑 좀 나눠 먹어야지. 어, 역시 동생 생각하는 건. 와, 너 대단하나 진짜. 야, 너 되게 멋있는 오빠구나. 어, 멋있다, 멋있어. 어, 그럼 너희들도 허락한 거지? 고마워. 난 그럼 두 개를 가지고 갈게. 어머머머머머. 야, 야, 야. 쟤 혹시 저거 두 개 다 가지고 가서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지 몰라. 야, 너 어쩜 그러냐. 그래도 쟤가 얼마나 동생을 생각한다고 돈 받았죠 난 동생이 없어 엘리야 엘리야 나왔어 오빠 무슨 일이야 엘리야 내가 친구들하고 과자를 먹고 있는데 이 과자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서 챙겨왔지 오빠 잘 가봐 그럼 이거 두 개 다 내 거지? 잘 이뻐요 오빠 역시 오빠 밖에 없죠 친구들 싫은 엘리는 오빠가 너무 괴롭혀서 엘리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빠가 엘리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일기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엘리야 엄마 그 이제 bol 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